자 지금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탈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구 개념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3가 있습니다 C3에다가 저희 지금 아쿠아 프로틴 A 있죠 이 친구를 세 펌프 넣어서 자 수분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랭스 쪽으로 해서 약간 무거운 커트였는데 제가 허쉬 커트로 가벼운 레이어로 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또 오늘은 디지털 세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덮개 아이롱하고요 좀 모발 컬이 C컬이지만 좀 강하게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부터 제가 할 게 저희 피카에 미친연화라고 그러죠 C1 강꽃술 펌제를 쓸 거예요 강꽃술 펌제 C1에다가 여기 보시면 파워 두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라틴 핫 오일 있죠 이 친구도 두 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미친 연화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손상이 있다 그래서 그냥 손상모를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강꽃술 펌제를 써 볼게요 이렇게 해서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? 윤기가 굉장히 반짝반짝 많이 나죠? 네 이렇게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분 후에 방치하고 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연화 후에 제가 디지털 세팅으로 해서 와인딩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덮개 아이롱 있죠 이 친구로 해서 한 번씩만 더 찝어줄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디지털 세팅을 하고 나서 파마종이 3장으로 해서 이렇게 롯들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찝으시면 컬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팅을 하면서 조금 더 강한 컬을 원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